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축구가 아닌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풀비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비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간혹 풀비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안다고 해도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연인이 되기 전에 배우자였던 대상이 풀비아라는 사실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비아의 최후에 대해서도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바람 폈다는 사실을 듣고 화병이 나서 죽었다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풀비아라는 인물은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풀비아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풀비아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였죠. 하지만 풀비아 역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첫 번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풀비아에게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세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풀비아의 첫 번째 남편은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는 훗날 로마 제국의 왕조를 이루게 되는 유명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나 가문을 등지고 평민이 되어 호민관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었는데 그에 대해 묘사하자면 20세기 중반 한국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치 깡패 보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이른바 정치 깡패들이 많았는데 이는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로마 공화정 시대에 경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공화정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소수의 자경단과 로마를 수호하는 주둔군이었는데 자경단이 잘못 방향을 얻나가기 시작하면 깡패가 되기 일쑤였죠. 어찌되었건 풀비아는 이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와 첫 번째 결혼을 하였는데 이 첫 번째 남편인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가 정적 티투스 아니우스 밀로와 대립 끝에 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의 세력은 와해될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서 풀비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푸블리우스가 죽자 풀비아는 푸블리우스의 시신을 그의 지지자들 앞에 내보인 뒤 그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며 푸블리우스 지지자들의 동정을 사고 그들을 선동하여 휘어잡습니다. 푸블리우스를 지지하던 이들을 휘어잡은 풀비아는 이어서 남편을 죽인 정적 티투스 아니우스 밀로를 압박하여 살인죄로 재판대 위에 올리고는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티투스 아니우스 밀로가 유죄선고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밀로는 풀비아의 공세로 인해 살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자산몰수와 추방을 당함으로써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남편의 복수를 완수한 이 일을 계기로 풀비아는 로마에서 여장부 또는 여걸이라는 이미지와 명성을 얻게 됨과 동시에 키케로와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당시 키케로는 밀로의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푸블리우스와 사별한 풀비아의 두 번째 남편은 마루쿠스 안토니우스와 더불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팔이라는 평을 받았던 가이유스 스크리보니우스 크리오였습니다. 가이유스 스크리보니우스 크리오는 본래 카이사르의 대표적인 정적에 해당하는 키케로에게 극찬을 받은 인물로 카이사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로마의 호민관으로 활동하였으나 후에 변절하여 카이사르의 신복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풀비아는 그런 크리오와 두 번째 결혼을 하였는데 두 번째 남편인 가이유스 스크리보니우스 크리오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유스 내전 도중 전사하게 됩니다. 풀비아는 평민 가문 출신이었던 여성이었으나 그녀의 평민 가문은 로마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명망있고 유서깊은 평민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외조부는 과거 평민을 위한 토지개혁을 시행하다가 이를 아니꼽게 생각했던 원로원들의 흉계에 의해 죽은 호민관으로 유명한 그라쿠스 형제 가운데 동생 쪽인 가이유스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였죠. 하지만 풀비아에게 있어서 가문이란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느 국가처럼 로마 역시 여성의 권한이 남성보다 약한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가문 내에서 형제 혹은 다른 친척 남성들보단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비아의 배경과 세력은 마루쿠스 안토니우스와 혼인을 하기 전에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첫 남편이었던 푸블리우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지지세력을 풀비아가 온전히 유지하고 두 번째 남편이었던 쿠리오의 상속 재산과 지지세력 역시 풀비아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남편과 사별한 것이 풀비아 개인에게는 상당한 재력과 세력을 안겨준 셈이었죠. 쿠리오가 죽은 이후 풀비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오른팔인 마루쿠스 안토니우스와 세 번째 혼인을 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풀비아와 궁합이 좋았다고 하며 풀비아는 안토니우스의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루쿠스 안토니우스와 결혼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비롯한 공업화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루쿠스 안토니우스는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어 새로이 로마 정치의 핵심인물로 떠올랐고 자연스레 풀비아의 입지는 더욱 커지게 되었죠. 카이사르 사후 혼란에 빠진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제2차 3주 정치를 잃어 안정을 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즈음의 옥타비아누스와 손을 잡고 있었던 키키로가 안토니우스와 풀비아를 비판 또는 비난을 하는 내용의 연설 필리피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총 14차례에 걸친 연설을 통해 안토니우스와 풀비아를 비난하였는데 키키로가 풀비아에게 가한 비난 발언은 풀비아를 아내로 맞이한 이들은 비명행사한다였습니다. 키키로는 해당 발언을 14차례의 연설에서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하였다고 하는데 해당 비난은 풀비아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죠. 풀비아의 전 남편 푸블리우스나 쿠리오는 각각 정적에게 암살, 전장에서 전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풀비아가 그 두 사람의 죽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키키로는 풀비아의 원수에 해당하는 밀로를 변호했던 전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난을 그로부터 듣게 되자 풀비아는 키키로에게 극심한 원한을 품게 되었죠. 풀비아는 훗날 키키로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배신당한 뒤 안토니우스를 추측으로 한 세력에게 제거당하자 광장에 내걸린 그의 출신 앞에서 크게 기뻐하였고 1설에 따르면 키키로의 출신을 욕보인 탓에 로마인들로부터 비판받았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세력을 격파한 뒤 제2차 3주 정치의 핵심으로서 정치 권력을 진 것과 동시에 동방을 다스리는 사령관 혹은 총독의 위치에 오르자 풀비아는 안토니우스를 대신하여 로마에 남아 안토니우스 지지자들의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1설에 따르면 풀비아는 당시 집정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두 사람인 푸블리우스 세르빌리우스 바티아 아이사오리쿠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동생 루키우스 안토니우스의 배우에서 실질적으로 로마의 정치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의 비선실세로 활동했다는 것이죠. 해당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설이 나온다는 것에서부터 풀비아가 로마 정치권에서 상당한 발언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비선실세로 활동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풀비아가 당시 로마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녀가 첫 번째 남편이었던 푸블리우스의 정치 깡패 세력을 온전한 덕분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로마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고 있던 풀비아는 그녀가 지닌 세력을 잘 활용하였는데 그녀는 이살리아에서 안토니우스를 대신 활동하는 동안 자신의 딸 클로디아 풀크라를 안토니우스의 라이벌 옥타비아노스에게 정략결혼을 시키면서 표면상으로 그의 장모가 되었지만 옥타비아노스를 견지하며 그의 활동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풀비아의 계속된 견제로 인해 분노한 옥타비아노스는 그녀와 대립하게 되었고 옥타비아노스는 클로디아 풀크라와 이혼을 선언하고 풀비아를 정치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옥타비아노스는 풀비아가 로마를 지배하는 왕이 되려고 한다라며 풀비아를 공격했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옥타비아노스가 이러한 비난을 가했다는 점에서 풀비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옥타비아노스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되자 풀비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마루크스 안토니우스의 동생인 루키우스 안토니우스하고 연합하여 거병해 8개의 군단을 이끌고 옥타비아노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죠. 참고로 풀비아가 옥타비아노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토니우스가 당시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고 그 때문에 아내인 풀비아를 적당히 쳐내기 위하여 옥타비아노스에 대한 반란을 부추겼다는 이야기이며 둘째는 풀비아가 자신이 해당 시점에 옥타비아노스와 맞서 싸워 전쟁을 일으키면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돕기 위해 개입하여 옥타비아노스를 격파해 로마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애 혹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풀비아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질투를 하여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돌리고자 독단적으로 옥타비아노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서린 만큼 어느 쪽이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만난 시기와 풀비아가 전쟁을 일으킨 시기는 꽤나 가까운 시점이라는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 의혹 자체는 제기할 법합니다. 다만 안토니우스 본인은 옥타비아노스에게 해당 전쟁이 발발하고 종전이 일어난 이후에도 자신은 해당 전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며 공식적으로 안토니우스가 풀비아를 부수겠다는 증거 또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어난 사건만 놓고 바라본다면 풀비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품은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해당 전쟁을 풀비아가 주도하여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확실해 보입니다. 풀비아는 남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로마를 일시적으로 점거하면서 옥타비아노스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옥타비아노스가 군담병들을 챙겨주기 위하여 시민의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원로원들 상당수가 안토니우스를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고 풀비아가 로마를 장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옥타비아노스는 자신이 챙겨주었던 군담병들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풀비아와 루키우스 안토니우스 연합의 세배에 육박하는 병력을 이끌고 역공을 가해 풀비아의 세력을 로마에서 몰아냈고 풀비아는 페루인으로 쫓겨났습니다. 풀비아는 페루인에서 항전하며 남편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도움을 기다렸으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풀비아를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루키우스 안토니우스와 병력은 식량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 옥타비아노스에게 항복하고 풀비아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세력권인 그리스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스로 도주한 이후 풀비아는 그곳에서 원인 불명의 이유로 사망합니다. 풀비아의 죽음에는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설이 많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안토니우스의 몰락은 풀비아의 죽음 이후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풀비아가 제거된 이후 옥타비아노스는 로마, 이탈리아를 온전히 자신의 영역으로 확고히 하였고 안토니우스를 지지한 것으로 추정된 원로원들이 상당수 제거되면서 안토니우스는 이탈리아 본토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죠. 또한 풀비아를 대신하여 클레오파트라를 파트너로 삼은 이후부터 안토니우스는 여러 사건을 일으키며 무너졌으며 결국 악티움 회전 패배를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몰락했죠. 그나마 풀비아에게 위안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풀비아가 죽은 이후 풀비아의 자식들은 숙청당하지 않고 그럭저럭 잘 지냈다고 합니다. 풀비아는 당시 로마의 여성차별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당당히 자신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이었으며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과 재정관리능력, 정치적 판단능력이 매우 뛰어났을 뿐 아니라 강력한 세력을 지냈던 여성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녀의 재산과 세력이 사별한 두 남편의 것을 상속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역량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억타비아노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당시 8개 군단을 동호했다는 부분이 놀라운데 8개의 군단을 동호했다면 못해도 2만 4천명에서 4만 8천명을 동호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루키우스 안토니우스의 도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풀비아의 이름이 당당히 루키우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무리의 수계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그녀의 세력 역시 상당히 포함되었을 것이라 요겨집니다. 다만 확실하진 않더라도 여러 조치하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풀비아는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결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상당히 쾌락 중심적이고 욕망이 큰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현대로 비유하자면 풀비아는 마피아 보스, 비선실세 정치인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인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